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 문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스트가 이민 문제에 대해 정신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수교 협상과 칠레 사제의 성범죄 파문, 또 교회 내의 여성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송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이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어서 이번 로이터와의 인터뷰는 전 세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교황의 인터뷰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교황은 미국 주교회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인도적 이주 난민 정책을 부도덕하며 가톨릭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한 것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정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은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포퓰리스트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또 유럽 같은 고령화 사회에는 인구 통계상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민 없는 유럽은 텅 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찾아온 사람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들을 수용하고 돕고 돌보고 동행해야 한다며 유럽 전역으로 골고루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노골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유럽의 몇몇 국가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화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가 불투명하더라도 대화 테이블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1951년에 외교 관계가 단절된 바티칸과 중국과의 외교수교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은 주교 임명권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 권한을 교황에게 통째로 넘길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지루한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중국 시간, 즉 천천히 느긋하기를 의미하는 만만디라고 하는데 난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의 사죄 성범죄 추문에 대해서는 그건 악령이 벌인 짓이라고 호되게 질책하고 사임해야 할 주교들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난 5월 칠레 주교단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임서를 일괄 제출하자 즉시 3명의 사임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칠레의 사죄 성범죄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주교들이 그동안 희생자들의 고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일부는 은폐에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직무 수행에 태만한 주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은 또 여성을 교황청 부서와 기구 책임자로 더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갈등 해소 능력이 더 낮고 남성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뒷담화가 많아진다고 걱정하던데 난 그런 걱정을 안 한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아울러 교회의 미래는 기루에 있다며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건강 문제와 관련해 척추 문제로 인해서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